다음에는 두 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. 윗소리나 알면 날들네요. 서르신 김 모습이 웬일이 지났습니다. 이 마음도 사람도 떠나가는데 추억 속에 남은 전 나를 위로하네 두 분 다시 하지 않으니 꿈없는 사랑이라며 에이! 두 분! 아유 랩! 오우 예! 아유 랩! 아유 랩! 아유 랩! 아유 랩! 아유 랩! 당신은 이 손님 아니면 나름의 오전 아침 이 모습이 왠지 낯설기만 해 마음도 사랑도 떠나가는데 추억 속에 남았던 나를 위로 가네 두 번 다시 하지 않으리 숨어픈 사랑이라며 마음도 사랑도 떠나가는데 추억 속에 남았던 나를 위로 하네 두 번 다시 하지 않으리 가슴 어픈 사랑이라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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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